안녕하세요. 부산영상미디어센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4일차 2회분 과제물은요. 산불에 대해서 주제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중앙공업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산불 감시 명예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오늘 해당식을 하면서 관계자분들과 식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우리 시민은 누구나 산을 다 좋아하잖아요. 산과 같이 더불어 살고 산을 위해서는 산불 조심해야 되고 산을 가꾸게 되고 산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누구나 산을 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산불 조심해야 될 것을 주제를 가지고 4일차 2회분 과제물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3회분은 5회 다음에 봅시다. 회원여러분 화이팅!